자, 진짜 오랜만에 나랑 차 타고 이렇게 좋은 차를 가져왔어 차 타고 골프장 간다 자, 오늘은 삼천리 모터스에서 우리한테 i5를 소개할 기회를 저기 긴데? i5 M60이라고 써있던데? 그치, i5 M60 전기차 i5 시리즈 중에 M M 스타일을 적용해서 만든 전기차 아, 근데 나는 반 i여서 차가 되게 작은 줄 알았더니 되게 컸던데? 길이가 10cm, 폭이 3cm, 높이가 3cm, 휠 베이스 크기도 한 2인치 아, 엄청 커져 커져서 약간 주행을 하는데 진짜 은근히 큰 동기 그럼 모니터가 대박이야 와이드로 이렇게 넓게 해놨어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터페이스를 굉장히 직관적으로 만들어놔서 되게 편해요 바로바로 쳐줄 수 있어 되게 커 그리고 스크린도 일단은 전기차는 약간 연비가 되게 중요해요 연비 중요하지 이게 얼마나 나오는데? 이게 약 550km 이상 진짜로? 응, 550km 정도까지 이 Efficient 모드로 바꿔서 주행을 하면 남아있는 주행거리의 30%를 다 갈 수 있어 아, 진짜로? 목종에 핸드폰으로 치면 절전모드라고 했지 아... 이게 우리 외전에 삼천리 행사 갔었을 때 난 이게 되게 신기했었거든 이야, 이제 차에 크리스탈을 박아놓은구나 그래 그래서 내가 이야, 이건 도대체 얼마짜리일까 이 차에 다 그러니까 수알로프스키랑 수알로프스키랑 크리스탈을 이렇게 약간 다 그걸 해놨지 응 이것도 모드별로 다 다른가 보다, 색깔이 다 다른 그죠? 여러 가지 색깔을 선택할 수 있어 어 디지털 아테리어 가지고 색깔이 변해 아, 그러네 네 지금 보라색으로 변해있어 이야 나는 형 여기 딱 타자마자 내 눈에 띄었던 게 있어 뭐 차는 뭐야? 차는 뭐니? 음악을 들어야지 그치 음악을 들을 때 뭐가 있어야 돼 또 우리 스피커 중요하게 하잖아 이 스피커가 바운스 앤 울킨스라고 네 되게 유명한 브랜드죠 그래 엄청 유명한 바운스 앤 울킨스 스피커가 18개가 들어있어 진짜로요? 18개가 들어있어 어디에? 안 보이는 곳에 진짜? 안 보이는 곳에 18곳에 숨겨져 있어 이거 이거 안에 되게 좋아요 원래 다이아몬드 뭐 어쩌고저쩌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건 우와 이게 차를 이렇게 약간 주행을 하면 운전을 하고 사용을 하면 아늑함 그렇죠 성차감 이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 서비스도 되게 중요해요 아 서비스 중요하지 그러니까 이게 서비스에는 정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렇지 근데 이 삼촌리 모터스는 서남권에서 가장 큰 아 그렇지 서비스 센터를 갖고 있잖아 엄청 크지 아우 진짜 크고 그때 가서 깜짝 놀랐는데 그리고 출고 그러니까 대기 시간이 가장 적어 아 진짜 그러니까 접수해서 차를 전개하고 뭐 고객을 위한 그치 시간이 절약되는 가장 비싼 시간을 줄여주는 그런 서비스를 해서 굉장히 약간 좀 좋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우리 갔었잖아 나는 거기에서 시간이 좀 더 걸려도 돼 그 레저 할 수 있는 데가 엄청 많아 그치 스크린 골프도 할 수 있고 스크린 골프도 있어 스크린 골프도 있어 대기 시간에 스크린 골프도 할 수 있고 그럼 약간 즐길 수 있는 너무 기적하고 아우 아우 난 쉽게 굶어 있는 그 그 삼촌리 모터스 서비스 센터는 내가 가본 서비스 센터는 제일 좋지 처음인 것 같아 저 오늘 가는 골프장엔 아 우리 오늘 둘이 치는 게 아니야 그래? 그럼 또 아이고 영호 형 아니야? 아니야 영호 형 아니야? 오늘 영호 없고 왜? 오늘 아주 특별한 특별한 프로님들이 오셨 그리고 신부 일부 일부? 정말로 어렵게 오셨다고 아무튼 오늘 이제 골프장이 거의 다 나왔으니까 우리 프로들을 만나서 팀을 이뤄서 시합을 하는 거야 아 진짜? 오늘 가서 잘 치자 식사는 줘요? 식사는 어 시간이 없지만 그래도 먹고 해 아 할게 상품이야 이번에? 네 이 상품들 이야 별로 없네 확실히 옛날에 너 안 준 상품 있지 않냐? 16개 16개 내가 스킬 쓰니까 16개를 다 땄는데 내가 다 땄는데 하나도 못 받았어 아니야 뭔 줬을 거야 한 두 개 정도는 줬을 거 같아 안 줬다고 그날 카트에 있는 사탕 줬다고 약간 골프 치기 전에 흥분하는 건 별로 안 좋아 그렇지 그런 거는 좀 가라앉히고 자 오늘의 특별개 스토리 아 난 둘 다 너무 팬이거든 아 너무 팬이고 또 우승자들이고 그렇지 요즘 동엽이 형이 그레이기 되게 많이 하더라고 뭐? 되게 공교롭다 오늘 그 요건 오늘 공교롭게 삼천리 모터스 브랜디드 광고를 우리가 하는데 네 참 공교롭게 네 삼천리 소속 프로가 나오는 거야 그럴 줄 알았어 참 공교롭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세상에는 공교로운 일이 많은 거 같아 아 그럴 줄 알았어 자 마다송 90프로 보세요 우승 축하드립니다 우승 축하드립니다 우승 축하드립니다 예 올해 1승 씩 하신 거죠? 네 아 아무튼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아 이제 애태 보인다 20살 22살 22살 2년 된 거예요? 2년 차예요 2년 차죠 2년 차에 우승하기 쉽죠? 네 마다송 프로도 2년 차인가? 네 저도 2년 차 나이가 있는데 이 마다송 프로는 왜 2년 차냐? 국가대표가 되고 싶다고 대부분 다 그냥 하잖아요 프로톤을 국가대표는 왜 되고 싶었다고? 일단 아마추어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대표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좀 되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음 오늘 우리가 3차름모터스벨 시합을 하는데 시합 방식은 팀전입니다 팀전이고 팀을 이룬 후에 하이로우 스트로크 업다운 형식 업다운 하이로우 업다운 스트로크 업다운 형식 간단하게 설명해줄게요 파 보기 보기 보기면 파는 보기를 이기니까 어 원아웃 6점 아니고 여기는 보기 보기니까 특고 그래서 판널에 파4 파5는 기본으로 투업을 할 수 있겠지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약간 약간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하기 위해선 버디를 이기면 1억 버디를 이기죠 그러면 버디로 이기면 투업이 되겠지 그러니까 파4 파5는 한쪽으로 몰리면 포업까지 될 수 있어 파3는 리허까지 원합을 해줘 진짜요? 그러면 파3는 오늘 만든 거 아니야? 아니 아 원래 없는데 모든 다 빈업으로 하는 거야 리허까지 하게 돼서 최대 파이브업까지 이야 업다운의 형식으로 이야 승부를 가지고 이긴 팀한테는 오늘 이렇게 여기 선물을 드리고 그리고 진 팀은 저녁 사 아 진짜 자 오늘 그러면 팀을 이제 정하자 팀을 정하고 정해야죠 어떻게 정할까? 어떻게? 형 그럴 때는 이 대급 찍어? 대급 찍어야지 그치? 근데 한 번에 찍어야지 동시에 동시에 찍어? 동시에 찍어야지 이렇게 너 너 그래야지 여기도 안 믿어가지 자 오케이 이렇게 팀을 정하는 건 처음인데 무슨 아 찍기로 정하는 거예요? 네? 한 번 해보자고 같이 하는 거야? 다 같이? 동시에 출신은 같이 해 이런 팀 정하는 건 너무 어이없는데 팀을 손가락으로 정한다고? 일단 한 번 해보자고 아 조금 버림받을 것 같아 손가락으로? 팀 하고 싶은 사람은 가르치는 거지 가르치는 거지 이렇게 하나 둘 셋 아 야 봤어? 봤어? 2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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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왜 웃었어? 리멧킹하는 거 리멧킹하는 거 왜냐하면 너 이기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오해가 아 이기고 싶은 거야 내가 이제 유튜브라니까 아 이 사람이 요새 실력이 좀 떨어지고 하얀색인지 잘 모르고 모르지 당연히 모르지 근데 유튜브라니까 자 그러면은 뭐 지호 기분도 이렇게 다 망쳤으니까 우리가 오고자고 이렇게 하자 삼천리 모터스팀 모터스팀? 모터스팀 자 오케이 나도 못하겠어 오늘 그럼 상품을 좀 소개해줘야지 오늘 그럼 상품을 좀 소개해줘야지 아 좋아 보인다 나 이거는 꼭 우리 선수들한테 보내주고 싶어 꿀이지? 응 아 그래 맛있더라 이거 꿀 이게 포로폴리스 합류에 있는 터키에 되게 좋은 곳을 쓰면 꿀이거든 네 우리 당 필요하잖아 많이 먹잖아 꿀꿀 나는 이거를 약간 휴대하면서 맨날 골프치더라고 응 맛이 두 가지인가 봐 이거는 애플 시럽 이거는 그냥 진저 자 그리고 선글라스 유스윙 우리 선수들은 오클리 되게 많이 쓰더라고 상관없이 이 유스윙 선글라스 이 골프 기어거든 나 한번 써봐 아 좋네 되게 가볍지 아 그렇네 아 골프 기어인데 진짜 가볍고 되게 좋아 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내가 사용하는 그림 오 오 오 약간 접촉력 있는 것 같다 어 그렇네 응 안 미끄러야 될 것 같아 응 안 미끄러야 될 것 같아 응 우선 그립인데 어 신기하네 웰맥스플립이라고 되게 좋아요 여기 아래위가 경도가 달라 여기를 붙인 거예요 하나가 아니라 아 아 딱딱한 거 말랑한 거 아 그렇네 이거 엄청 딱딱하네 이것도 어 이기면 드리면 네 퍼터 아 퍼터 뭐 써요? 저는 오디세이 오디세이 스카티 네 그러면 이기분한테 이 베트나르디 네 오 오 비비 시리즈 아 이거는 처음 내가 안 써본다 뭐다 약간 이게 가운데에 있는 아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쇼 퍼팅할 때 좋대요 이 베트나르디 퍼터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정말로 중요한 게 있어요 아 오늘 갈 곳인데 Vas't Yeah 반응보기이다 응 네 요죠 한국 한국 반응 teaches 고기 많이 좋아해요? 완전 좋아해요 저도 그러니까 진짜 고기 좋은데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지금 제일 웃는다 오늘 hone 무슨 Ledger 좋은 오늘 저녁 아빠 사갈게 저는 오늘 저녁 Z geht 아빠 고기가 하나 사갈게 진 팀이 여기가서 또 이 고기를 사야돼 아 그래 아 어쨌든 당할게 자 이렇게 선물을 다 받으시면 되고 게임으로 돼서 이기시면 이 모든 것들 아 잘 쳐야 되는데 그럼 또 화이팅 하시고 아 이렇게 한 번? 대구 인사를 하고 나가야지 팀별로 아니 뭘 가져왔으면 주시지 아 진짜 뭐야 이거? 아니 그냥 모자랑 나는 많은 선물 받고 어 뭐야? 아 이거 공인데 그 사인이 아니라 그냥 제가 라이너랑 이런 거 다 돼 있는 거 오 오 삼천리 소주 왔다 자 그러면 우리 화이팅하고 자 나가서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대구 투자 하나 둘 셋 파이팅 시호야 이걸로 해봐 뭐? 이거 뭐예요? 이거 승희 연습게요 앞뒤 무게가 틀려 빨간색과 그게 어 여기 여기가 더 무겁네 응 무거운 거는 약간 몸 푸는 거 아 형이 쓰는 IC 로얄 컬렉션 클럽에서 판매하는 거야 반대는 스피드 올리는 거 여기 응 이거는 응 되게 편하지 응 이거 약간 드라이버로 먼저 못 풀지 않고 이걸로 못 풀면 훨씬 더 부드럽지 이거는 형이 저도 죽게 삼천리 모터스 배 삼천리 팀과 모터스 팀 이제 경기 시작합니다 에이 버디 몇 개 정도 할 것 같아요? 에이 오 다섯 개씩 해야지 다섯 개씩 다섯 개씩 난 두 개 두 개 그러면 다섯 개면 몇 점이야? 어 뭐 개점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 아무 점이 되게 잘하면 아무튼 거침없이 갑니다 게임 시작하면 첫 번째 파포 350m 포볼이니까 모든 분들이 다치는 겁니다 아 오케이 자 누구 먼저 칠까요? 누구 먼저 해야죠? 토론의 티샷 먼저 봐야지 아 기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언니 먼저 어 뭐야 놀진 소리 자 그럼 우리가 나이가 있으니까 먼저 쳐주는 걸로 우리가 핸드 주는 걸로 뭐야 별 자 자 자 자 오, 나이스 샷 오, 나이스 샷 오, 빅샷 혹시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좀 긴장돼요? 시합보다 좀... 일로 오세요 진짜 특이하지 얼굴이 생기는데? 왜 시합보다 긴장이 될까? 그래서 약간 페이터 걸릴 거예요? 네 고프로 왕샷! 웃음 찾고 있던데 다 왼쪽 보네 부셔, 부셔 굿샷, 굿샷 경기보다 지금이 더 긴장돼요? 별 생각 없어요 아... 좋겠다 멘탈 좋은데요? 어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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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왔다, 나왔어 이야... 어, 나왔어, 나왔어 어휘야 어려웠다 뭐, 회원이에요? 어? 회원이요? 회원이시네 나처럼 치면 안 된다이 네 왠지 나처럼 칠 것 같은 슬픈 얘가 보네 거리가 되게 많이 나거든요 어... 오, 부셔 오, 부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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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 너무 물 가시죠 너무 좋아 가시죠, 가시죠 한테 파트 인 드롭 할게 드롭, 드롭, 드롭 응 불쌰 괜찮아 괜찮아 안전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어, 좋아 아, 나이가 안 좋은데 있다 고프로 나이가 안 좋네 네 우린 나이가 너무 좋아 우리의 마프로는 아, 약간 외로운데? 그... 고프로는 굿샷 떨어져 아, 굿샷 진짜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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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감사합니다 피나이? 오, 좋아요 피나이 나이스 샵 역시 너 어디 가? 거기야? 네 네가 되게 좋아하는 나이구나 안 좋아해요 슬라이스 엄청 슬라이스 나이 약간 이런 거는 약간 칠 때 팁이 있어요? 저는 보통 셋업 때 좀 더 앉아요 아 안고 왼쪽을 열어줘요 왼쪽을 안고 좀 안고 약간 이게 돌기가 어려우니까 네 아, 걸린다고? 그러네 선택이 진짜 쉽지는 않네 일할 땐 지효야 좀 안고 왼쪽을 열어 아, 그래요? 하 하 멀리 쳐도 소용이 없구만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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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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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효 하 어 저희도 오케이 아니야? 오케이지? 어때요? 앞으로? 아 기가 막히고 오케이지? 아 네 아 감사합니다 벌써 뭐 이런 거 처터부터 오케이를 퍼팅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죠 형님? 아니요 작전 워낙 잘하니까 작전 그죠?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오 constitution 그러지 마 졌네 나이스 오케이 버디 퍼트 오 그 우측이죠? 원래 이런 표정이 나와 왜냐면 이런 스피드에서 거의 칠 일이 없거든 아니 이게 뭐야 잘하면 고프로랑 나랑 노우 붙겠는데 에스오일드였나? 그린 스피드가 어떻게 됐지? 3.8? 여기는 2.7 그걸 가만히 주세요 3.8? 3.8? 4.8? 5.8? 5.8? 5.8? 5.8? 5.8? 하이 이겼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수 있을까 고프로랑 나랑 노우될 수도 있으니까 잘 오셨습니다 유튜브에 4.8? 아! 이거 참 평온에 이거 더 잘 붙지 마셔야 될 거야 고프로 부담 갖지 말고 뭐 질 수도 있지 뭐 오! 오케이 그럼 두 개? 2대0인가? 첫 돌이니까 잘하셨습니다 유튜브에 거짓말 괜찮았지 마프로 나이스 보디 네 와아 프로닉은 그런 거 없겠지? 우리 아마추는 첫 달 보디하면 그날은 별로 안 좋거든요 어? 약간 팀키로 하신 거 같은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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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끗발이 내가 내가 이렇게 T라서 아 저도 T예요 아 그래? 그 T 프로니깐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내가 성수형님은 훌륭하셔서 물어봐요 어 그냥 앞에 계셨는데 처음에는 상품을 고르시려고 드신 이유가 이메이션 이메이션 두 번째 홀 파포 100m예요 355m 오르막이 심한 홀입니다 보기에는 한 380m 정도예요 그래, 느낌은 아, 느낌은 파포 100m예요 355m 오르막이 심한 홀입니다 오르막이 심한 홀입니다 오르막이 심한 홀입니다 파워 파워 아홍 파워 자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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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쪽에 다 네네 파워 어 오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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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이런 것들을 뭐 약간 뭐 스팅어 뭐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다른데 저는 좀 들려 맞았다 약간 아래쪽 맞은 것 같아요 그래도 뭐 갈 건 다 갑니다 아름다운 탄도 고프로 좀 세게 친 것 같은 느낌이 내 기분 탓일까? 아 원래 세게 치는 편이에요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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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 탓인가? 되게 세게 치네 굿샷! 여자 앞으로 지금 대회가 몇 개 있어요? 한 스무 개 돼요? 서른 서른 진짜요? 조금 줄은 거지 작년에 서른 세 개 너무 사실은 되게 타이트해 진짜 힘들겠다 그러면 힘들지 잘 체력도 배분해서 대회 나가야 되니까 제일 뒤에 게 누울 걸까요? 제 거 같아요 보지요? 어? 네 언니? 가보자고 내 거 이거 같은데 그게 네 거 같아? 내 거 이거 같은데 그래도 캐디님 말을 일단 한번 들어봐 밑에서부터 훑고 올라와봐 그래? 아니 들려 마져도 들려 마져도 이 정도는 아니야 내 거면 진짜 웃기겠다 어 내 거네? 와 캐디님 장난 아니네 와 이거 마프로 거 네 와 지호야 왜? 어 거기 있니? 네 평균 거리 맞추느라고 아까라 알았어 알았어 왼쪽인가? 괜찮아 나라지 응 사이사이일 거 같아 약간 이렇게 왼쪽 어필일 때는 셋업이 좀 틀려요? 저는 보통 공을 살짝 오른쪽으로 옮겨서 제가 공 먼저 박혀 공 먼저 박혀 공 먼저 박혀? 네 여기서 이렇게 어필일 때는 이렇게 조심히 이렇게 하는 건 없이 그냥 그대로 그냥 약간 공 먼저 오는 쪽으로 네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게 언덕을 올라타니까 굳이 체중 왼쪽을 조금 조금 왼쪽 아빠 따라가네 오 짧아 좋다 우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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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피나잇 우샷 힘들다 힘들다 ㅎㅎ 마프로 어... 지훈아, 너한테 잠깐 할 말이 있어 왜? 그냥 저희 가서 얘기해 줄게 왜? 저기 있으면 잠깐 할 얘기 있어가지고 난 옆으로 들어팔게 해 네 굿 토치 와, 나이스 나이스 잘 갑니다 어휴, 뒷닥났어 생각보다 안 타나 세다 세다고? 와... 효과 보고 와, 너무 많이 가는데? 오후 에이 여자 러시 아 어... 좋다 어... 비슷한데... 저부터 할게요 우리 아마추어들은 이렇게 비슷하게 있으면 유현, 다 오케이? 다 그럼 우리도? 오르막은 아니죠 오케이 포기 오, 굿터치 될 뻔 오케이 확실히 응, 확실히 일부터 선수들이니까 신심을 치고 응 오케이 오케이 우리 화이팅 괜찮아 안 괜찮아 안 괜찮아 안 괜찮은가 보다 나이스 파 나이스 파 나이스 파 나이스 파 와, 마프로 다 하네 마프로 때문에 지금 3대0이야 자, 지금 1번, 2번으로 쳤습니다 3 그러네 예상의 전개 예상의 전개인데 고프로가 칠 때 옆에서 좀 고프로한테 좀 배우고 눈 못 치는 거 있으면 좀 물어보고 그걸 그러면서 제가 프로에 신경을 건드리지 않겠네 여기서 혹시나 뭐 물어볼까요?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신경을 거스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우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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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이거 잘 맞으면 3은 될 수도 있어 아, 그래? 돌아가! 와, 그렇지 robbery 아, 카트! 아, 인트어! 아, 이 2은 돼! 카트 맞았어? 네 기가 막혀 맞았어 edo 들어왔을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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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어 들어왔어 아 우측으로 약간 들어오고 걸었는데 많이 가네 일부러 거친거 같죠? 봤죠? 굿샵 굿샵 나이스 감사합니다 굿샵 굿샵 만족하지 않아 어휴 안돼 어휴 안돼 미끄러졌어 볼! 여기 미끄러졌어 여기 저기 뭐예요? 해저대래 아 다행이다 뭐라고요? 그럼 해저드 아 그래요? 룰은 해저드는 해저드 T 오비는 오비 T 아마추어는? 프로는 프로비저널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어 보통 시합 때는 잠전구 치고 가요 잠전구 치고 가야되죠? 네 네 괜찮아요 괜찮을 것 같아 네 거기 희한한 건데 뭐 뭐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유샤야, 왜 이래? 유샤! 유샤! 감사합니다 지호야, 네? 잘 쳐 네 유샤 아유, 굿샷! 괜찮다 왜 그래요? 뭐가 하나 올라가는데? 너꺼 아니야, 너꺼? 너꺼? 너꺼 핀 방향이었잖아 230m라는데? 여기 바로 올라갔는데? 누구야? 마프로케 왼쪽 네, 저 왼쪽 굳이 프로투어 나야? 웬일이야 굳이... 이글은 몇 점이? 4점이지? 아니지, 5점 아니, 이글은 그냥 두 개 이기는 거지 버디, 이글 아, 이게 룰 제정자가 아니야 무슨 일리치냐 지금 오케이, 오케이 좋다 오! 좋다 오! 오! 나이스 시작! 나이스 놓아야 된다 놓아야 돼 크다 와, 스피를 안 걸렸다 제 공이 여기 반대쪽 그린에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플레이를 하면 안 되는 상황이어서 이제 제일 가깝고 멀지도 않은 지점에서 한 클럽에서 드롭을 했습니다 자, 20미터 20미터 일근 샷 20미터 일근 샷 굿샷이다 굿샷! 굿샷이다 굿샷! 벌써 넘으면 안 돼! 오! 오! 벌써 넘으면 안 돼! 오! 마프로 이러지 마 나이스 50% 투원 한 거지, 지금? 네 투원 와... 230미터 어? 230미터 오! 오! 와... 아깝게 아니야, 아니야 야, 그게... 그... 왜? 그게 좋아? 이걸로 쓸래? 그러네 여기 이렇게 그림이 똑같아가지고 어 쳤는데 뭐 하얀 게 보였지? 아니, 그러니까 약간 헤드가... 어쩐지 조금 그렇더라 바로 바로 볼까요? 바로 안쪽으로 놓칠게 오! 오! 안 돼! 이 끝에서 거의 바로예요 라이가 거의 없어요 그냥 안쪽으로 봐요, 안쪽 이제... 우리 파산이다, 파산! 코치 들어갔다, 코치 들어갔어 우리 파산이야, 파산! 세월만에 코치 들어갔어, 지금 네 나이스 버디! 나이스 버디! 저도 봐주세요 나이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죠? 약간 우측 봤어요 끝 문제가 나야 문제가 나야 아니 뭐 아니야 나이스 파 네 나이스 파 괜찮아요 응 안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열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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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버디! 열린 거 봤죠? 열린 거 봤죠? 열린 거 봤죠? 열렸는데 들어갔어 아니 열려도 라이가 없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점 차이 이제 투업이죠 일단 하의는 비겼고 하의는 비겼고 버디버디를 로고는 이겼습니다 로고는 공포가 이긴 거예요? 아니에요 공포가 이긴 거야 그래서 공포가 점수 딴 거야 아 그래요? 앞으로는 지금 약간 투어 모드로 뛰고 치고 있는 것 같아 투어 모드로? 아마 공포가 맞춰 다닐 걸? 아닌데요 아니에요? 네 굿샵 굿샵 와 저쪽으로 친다고? 굿샵 와 저쪽으로 친다고? 아 의도적인 드로 이야 저쪽으로 친다고? 굿샵 굿샵 감사합니다 대박이다 이런 탄도를 뭐라고 해요? 낮은 탄도 낮은 탄도 의도적인 거지? 아 형 내 샷을 분석하면 안 돼 그냥 멀리 가는 샷이야 분석하기 없이 매번 틀리잖아 샷이 네 굿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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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바쁘지 않은 샷 굿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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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용기? 응, 다행이다 어휴, 뒷단 컨트롤? 아니요, 뒷단 안 쳤어요 나이스! 나이스! 아휴, 뒷샷 아휴, 뒷샷 아휴, 뒷샷 왜 저래? TV에서 보는 것처럼 치면 어떡해요? 아니 오, 괜찮을 것 같은데? 짧다, 좀 짧다 이거... 짧아, 짧아 긴 말씀이었어 마지막 4자 아휴, 뒷단다 자 뒷샷 우측, 우측 와, 흘러 흐르겠어 나이스, 나이스 오 오 오 오 오 나이스? 오 오 오 오 오케이 이게 쉬운 게 아닌데? 이거 오른쪽 많죠? 많아 보여요 그쵸 내가 가르쳐도 되려나 모르겠네 돼요, 저보다 잘한 거 저는 보면 여기까지 볼 거 같아요 저길 보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응 기빈! 와 오케이 잘했어?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깝다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와 나이스 아 아깝다 내 거 보고 좀 세게 찬다 보다 네 네 내 거 보고 좀 세게 찼나 봐 역시 나 때문에 안 들어간 거야 이거 나 때문에 안 들어간 거야 이거 몇 번째 홀이죠? 네 번째 홀 아 다섯 번째 홀 다섯 번째 홀 다섯 번째 홀 파포 지금 그 삼천리 팀이 투어브를 이기고 있습니다 아 여기 사고 나는 홀인데 아 여기 사고 나는 홀인데 할 수 있어 예 사고, 사고 홀인데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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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씨 거기 막창이 몇이에요? 좋대 좋대 오른쪽 뒤조목 있는 데가 210이니까 왼쪽은 더 많이 치셔주세요 네 음 음 머리가 나네 약간 고초를 밀릴까봐 반겨진 아우 근데 괜찮네 아우 근데 괜찮네 아우 근데 괜찮네 아우 괜찮아 아우 돌아서 괜찮어 돌아서 굿샷 와아 굿샷 와아 굿샷 와아 절로 친다고? 와아 거의 저건 사냥꾼 샷인데 야 놓지 말아야 될 걸 봤다 지금 어? 누구 잡겠다는 얘긴데 저건 난 아니지 아 매미 괜찮아요? 네네 어 형 나는 괜찮아 아 약간 짜봉 맞으셔서 짜봉 맞아 네 오오 비싸 비싸 이제 떨어졌네 아 마포도 짜봉 쓰네요? 네 짜봉 나는 심전 치면서 골프 치면서 영웅한테 처음 들었어 방금 무슨 얘기예요? 뽕샷이라고 그러잖아요 아 뽕샷이지 짜봉이에요 짜봉이에요? 몰라요 짜봉 짜봉샷? 짜봉 아 짜봉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뽕샷이라고 그러는데요? 나도 뽕샷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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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비 오비 볼 하나만 주실래요? 볼? 여기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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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 있어? 그거 뭐야? 생크야? 생크 생크 아 그래요 겨울에는 겨울 라운딩에는 생크 한 두세 개 정도 해줘야지 아 겨울이구나 알 수 있거든 이렇게 쳐야 되는데 아 진짜 나이스 괜찮아 야 생전 나오지도 않은 생크가 갑자기 나오네 어 야 어디다 치냐? 어 야 어디다 치냐? 왼쪽 거기 오비예요? 해저드래 해저드 해저드 아 진짜 형이 너한테 맞추느라고 골프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야지 그래도 이기긴 이겨야지 푸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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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름답다 진짜 아름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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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저기 끝 치고 싶다 어 피나잇 와 푸샷 아 역시 푸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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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피나잇 고프로 피나잇 고프로 피나잇 오 나이스 와 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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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뭐한거야? 한참 가을 드러나서 깃고 드러나서 춰어? 야, 내가 원하는 그림으로 가고 있어 드러나 쳐야지, 보이면 쳐야지, 쳐야지 아, 쳐야지 한 탈을 아껴야 될 거 아니야 야, 방송을 위해서 사신성인 한다, 진짜 진짜 그냥 회전을 드롭하셨어도 역시나 그러니까 이런 건 회전을 드롭해야 하는 건데 아마추어는 항상 이렇게 욕심을 부린다니까 오케이, 오케이, 다 됐어요 그럼 주호는 다섯 번째 샷이네? 똑같이? 네 다섯 번째 나이스 아, 옆으로 가네 비슷하다 오, 잘 쪘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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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들어갈 줄 알았어 나이스 네 그 길밖에 없어 네? 그 길로 치면 들어가, 무조건 네 나이스 나이스 야 나이스버디 야 와 나이스 워디야. 나이스 워디야. 야 여기서 크게 쓸 수 있겠는데. 내가 해준다고 안 했는데 막 하네 자기가. 자기가 뭔 줄 아네. 야 이거 하면 3업 갑자기 역전이 될 수 있네. 그렇지. 마크. 오케이. 아니 마크. 빨리 같이 쳐. 나이가 빨리. 나이가 빨리. 좋아. 좋았어. 아주 좋았어. 좋은 거야. 파스리. 파스리 리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닿으면 파이버까지 이길 수 있습니다. 파이버까지 이길 수 있고. 지금 현재 삼천리 팀이 원업으로 이기고 있어요. 쫓아가고 있어. 오오오. 어휴. 티 나인대. 응. 티 나인대. 아 이거 탈 수 있게 일어나. 고맙습니다 꽃바람이 있는 거야, 꽃바람이 오, 나이스 인!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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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안쪽으로 들어가는 추세네? 그럼 나도 안쪽으로 그럼 난 들어간다는 얘긴데 아이씨 아이씨 해줘가 이쪽으로 간다 점심 밖으로 가나봐 아니야 그만큼 이쪽으로 왔어 그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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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간단하게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깝다, 안 들어갔다 오! 누가 되었는지 몰라 가봐야겠다 아슬아슬하다 머리가 네 마프로가 좀 더 앞인 것 같아 아, 좀 더 가까울 것 같은데 내가 더 가까울 수도 있겠다 아닌데? 좀? 아, 그래요? 비슷비슷하다 아니, 여기 있는 게 더 짧은 것 같은데? 그래, 여기 우측에 있는 게, 그치? 이쪽에? 네 그건 내 거야 아, 제가 저 내가 제가 아, 야 모터스 니아 그러네 포기했어, 마프로가 딱 오자마자 네 거리 재는 걸 포기했어 아 우리들은 게임할 때 니아인데 파 못하면 또 두 배로 내요 아, 진짜요? 니아인데 파 못하기 싫지 않은데? 어, 니아 나와요? 나옵니다 쓰리퍼드 아, 뒷다 이거 어려워 이거 이게 쉽지가 않아 베리나이스 오케이 핥어주세요 아, 이거 내리막이 맞나? 응? 좀, 네 좀 있어요? 네 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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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어 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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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어 이거 아니잖아 어, 하나도 안 된다고 아니잖아 하나도 안 된다고 네, 그러니까 땡큐 땡큐 브로 그래, 아, 좌우가 있네 후우 우와, 진짜 일도 아니네 일도 아니야 어 똑바로 같아 그간 스크린에서 똑바로를 스크린은 바닥에 똑바로잖아 그러니까 약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이리 와 호나오탈 할 거야? 마크 할 거야? 호나오탈 할 거야? 마크? 호나오탈 해 나이스 나이스 파스 감사합니다 이거 넣으면 리어야 넣어 그러면 여기서 투업을 할 수 있어 열렸어 열렸어 자 가자 빨리 어? 아까 그 뭐라고 그랬지? 미혈을 못하면 뭐 어쩌지 두 배 두 배 두 배 두 배 두 배 두 배 두 배 그럼 업을 하나 빼 배세댕 되는 건가? 아 두 배 두 배 아 진짜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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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행히 택배 다행히 이렇게 여기 이따가 이제 5m3퍼드? 니어 놓친 퍼드? 1합으로 그대로 압수할 수 있는 아 그러네 별거 아니네 이거 좀 쳐다보고 별거 아니네요 자 그럼 팝파이브 월업인 상태에서 삼천리팀 아니 모터스팀 안 합니다 네 예 예 예 예 들려오세요 자 이거죠 와 샤 샤 와 샤 샤 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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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스리우드 치인가요? 네 스리우드 몇 미터 나나요? 210점 210점 와 진짜 멋있어 샤 샤 샤 하 하 Wirtschaft 이러면 안 될 거 같아 어... 나갔어 왼쪽 오비예요? 분명히 저 빨간 깃발 치고 보고 쳤는데 왜 그리로 갔을까? 이렇게 들어가시죠 너무... 너무 닫아서 아파 아우 좋다 아우 좋다 오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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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 어디 있다고 준 거야? 교체 3분 5요 아 여기서 또... 갑자기 정중앙에 앉아있네? 되게 부담스럽긴 하다 이거 와 닿았으면 다 왜 가운데 가면 안 나요? 큰일 났다 너무 멋진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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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번은 어디예요? 네 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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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이템 왔는데 약간 이렇게 들어간다 네, 공도가 왼쪽으로 아, 괜찮겠지? 좀 멀어질 뿐 낙다운 친 거야, 낙다운? 네 푸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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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원래 이렇게 치려고 했던데, 마리아 자, 타고 가자 고프가 이렇게 쳐졌으니까 지모야, 지모야 타고 가자 가운데 맨 먼저 탄 사람이 가운데야, 이렇게 하죠 아 그죠? 무조건 가운데 출발하겠습니다 네 네 analyze 그래 사실 같이 이제 여기 고유 좋아요 고유 왈 땡 어머 고유 우쌰 좀 짧은 거? 오 진짜 짧다 커팅이 되는구나 그냥 좋다 왼쪽으로 아 또 왼쪽이야 아 해촌아 확 열려버리네 공간 있어요 언니? 어? 좀 세이브요? 오 불안하기 시작한가 봐 잔도가 오늘 내 실력을 불안하기 시작한가 봐 약간 이런 거 있잖아 내가 좀 더 잘 쳐야지 하는 그런 마음 내가 안 하면 안 된다 방금 호흡이 나서 그렇지 이번에 전체적으로 보면 그게 나오지 그게 나오지 오늘 팀전이잖아 고프로랑 나랑 팀전 같지 않고 뭐 따로 따로 좀 화이팅 해봅시다 우리 화이팅! 화이팅! 나이스 땅! 나이스 형 빨리 톱 좀 가져와 아니 이 사이로 칠 거잖아 아 진짜 필요하겠는데요 이거 쥐주먹 아니에요? 아 근데 이게 스윙 구선에 걸려야 돼요 그러니까 아 스윙 구선에 걸려야 되는 거야? 아 스윙이 되게 크다 스윙 구선에 방향에 걸리는 건 상관없고 쥐주먹이? 네 많이 지나갔어 조금 컸다 쉽지 않은 샷 아 약하다 아 아까랑 아이가 비슷하다 이쪽 있죠? 네 확실히 있어요 왼쪽 네 확실히 있어요 이번에는 있는 거 같아 네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 같죠? 어느 정도 보여요? 한 컵? 네 한 컵은 봐야 될 거 같아 근데 약하게 치면 좀 덧타고 응 한 컵은 봐야 될 거 같아 딱! 오오! 됐다 좋아 오케이 하... 여기를 넣어야지 잘했어 잘식아 앞으로 오케이 감사합니다 고기지? 네 이거 넣었습니다 파이로 다쳤어 7번으로 해서 걱정됐어요 파이로 다 줘서 오랜만에 하이파이브로 하네 사이에 두고 아까 자기가 버디 해놓고 나한테 자기가 먼저 손든 거야 뭔가 그때 체중이 뭔가 내려갔어 그때 자 파3 파3 원다운 삼천리 원다운 모터스 원업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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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새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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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새다 굴새다 오 뭐야 너무 잘 맞았나 봐 아니죠? 이번에 니업까지 있는 거 한 번에 다섯 번은 이길 수 있는 거 사실 나도 좀 겨울이라 한 끈 없이 더 잡고 있는데 저기 뭐예요 우측에? 아유 당황해져요 가두 형 발걸음으로 와 이건 아닌데 열리네 후샷 후샷 조금 왼쪽이다 그래 다 기네 뒷바람이 좀 있네 뒷바람이네 그럼 팔을 얹었어야 되는데 자 큰 그림은 그려졌어 5점짜리 5점짜리 큰 그림은 그려졌어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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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노후에서 이기고 하이에서 이기고 뉘어까지 하면 5개 4개의 버디를 해야 되는구나 지효야 내리막이 심하다 응 오 오 오 오 오 땅 오 잘 쳤다 스피나 오 굿샷 오우! 셋! 그만! 그만! 많이 가는 친구네. 많이 가는 친구야. 아 내려막이 진짜 심하다, 경사가. 네. 어, 여기까지 왔어요? 너무 심해. 여기 멈출까? 안 멈추겠지. 멈출 수 있어. 어, 탄력 받았다. 그다음에 또 언덕이 또 하나 있거든? 어, 하나 더 있어. 응. 후우! 아... 그래. 어렵네. 이게 이런 데였네. 컷! 네. 근데 저쪽 좀 있지. 이쪽에서. 내리막이야? 수련했어요. 응, 저쪽. 왼쪽. 수련했습니다. 중심ERE 약간 이거 오류막성으로 봐야 돼요? 평지로 숙료. 조금 이상해. 그리는 느낌? 느리네. 오케이.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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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실리야 지금 망했어 우리 와우! 와우! 나이스 버디 와 미어의 버디의 3점? 와우! 와우! 파3에서 나왔습니다 아 컵커블의 포업 그쵸? 그래서 원다운 되고 있었는데 우리가 포업을 위해서 3업 갑자기 와우 인정을 한 방이죠 이런 걸 보고 당했다고 당했다고 전문용으로 괜찮죠? 노! 괜찮으시죠? 저희 약간 친 남배 같지 않아요? 별로 말 안 하고 아니 아버지랑 딸같이 원래 아버지랑 딸이 남배로 갑시다 버디 오로! 어떤 남매가 스물 몇 년 차이야 오우! 오우! 괜찮은 거예요? 내려오길 만을 기다려야 되겠다 어어어! 그래! 있어요? 아니 아하하하 아하하하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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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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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진짜 똑바로 간다 진짜 똑바로 간다 진짜 똑바로 간다 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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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이트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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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오 좋다. 나이스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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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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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 봐 네 쌩크 날지도 모르거든 좀 무서운데 굿샷 굿샷 우측 안 돼 카트 맞지 마 카트 들어 안 된다고 카트 들어 안 된다고 저게 뭐예요? 바로 클럽 하수로 가면 되겠다 하하하하하 저거 뭐 클럽 하우스 샷이라고 응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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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트 맞지마 오우 인 어 어 좋아 아 조금 짧았다 우지호 화이팅 화이팅 너 뭐 넣을까요? 바로 넣어? 아니 그린에 아 그린에 오케이 오케이 아 그 정도는 뭐 날라가고 싶네 오오 오오 컷 비슷한 거 같아 자 솔직히 뭐지 이거 삼촌 너 삼촌이라고? 나 삼촌 누린 거 같아 아니 우리 엄마보다 나이 많으세요 와 여기 그린이 갈수록 약간 언덕이다 와 오우 으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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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쳤다 우와 나이스 들어갔다 나이스 감사합니다 나이스 으흐 으흐 호 오케이 감사합니다 그럼 버디팟이 하시고요? 네 근데 오르막이 세서 세게 쳐야 돼서 아 많이 윈다 근데 마지막에 나이스 근데 끝에서 많이 윈 응 15 이렇게? 가야 돼 거기서 쓰리파트 할 건 아니지? 오케이 응 오케이 우리 아직까지 투업이죠? 응 쓰리업에서 우리가 하나 이겼으니까 아이고 나 혼자 맡기 좀 그래서 네 좀 힘이 빠진 거 같아요 밥을 못 먹고 해가지고 내가 언제 낼지? 내가 언제 낼지? 자 이제 누르면 돼요 음 고프로 파이팅! 파이팅! 우와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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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찹둘이 붙인다고? 이제 우리 봐주시면 아닐까요? 흐흐흐흐흫 나도 딱 그 생각만 아 딱 그 생각만 나한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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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딩이 좁아 랜딩이 좁아 랜딩이 좁아 마프로가 떨어진 점이 나랑 비슷한 거 같아 아 그래요? 근데 넌 돌아야 되잖아 아니에요 안 돌면 그 넘어가는 거잖아 그대로야 그대로 됐죠? 될 거 같아 진짜 진짜 무슨 샷인지 모르겠지 이야 진짜 뭔 데로 가네 슈퍼러 오자 내리막 걸었으면 딱이에요 배우고 싶게도 내리막 걸어서 저건 왜 그런지 몰라요 자 이제 시작이야 웃긴 하는데 도룩하나 나만의 사는 방법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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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잘못 맞이하네 이거 리프트 돼요? 이거 안 돼요 이건 시합 때 쓸 수 있는 거 그래서 아까 제가 봤는데 이게 높낮이가 안 되는 거구나 네 안 돼요 근데 선수들은 선수 이것만 쓰는 거 쓸 수 있는데 잘 안 쓰던데 시합 때에는 이거 어 쓰던데 그 그 이걸 써 네 거리 측정기 그 캐디들이 눌러요? 어 선수가 누르는 사람도 있고 선수가 누르는 사람도 있고 거의 못 봤어 난 봤어 저번에 이예원이 이렇게 딱 찍고 있던데 네 이렇게 똑같죠? 예원이가 좀 더 귀여운 걸 예원이가 좀 더 귀여운 걸 응 아 그래? 좋다 좋다 아 나이스 어우 좋아 큰아이 잘 먹었을 때 굿샷 우측 우측 우측이 좀 높아요? 네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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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핀빨이 더 어우 굿샷 어우 굿샷 감사합니다 굿샷 굿샷 어우 맛있어 오 오 굿샷 꿀의 효과인가? 저만 효과를 못 본 거 같은데 네 굿샷 지시 굿샷 우와!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하아 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 나라 월파에서 그대로 우리 삼천리가 투업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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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하는 듯이 언덕에는 안 있어요 맞아요 괜찮아요 응 구쇼 티갑 살짝 좀 뒤 나한테 그렇게 웃겨 하나 둘 셋 부셔라 부셔라 부셔 부셔네 거기 괜찮아요? 최고예요? 다뽕? 다 최고였죠 아 이럴 거 같더라 아 이럴 거 같더라 오! 제자리로 하는 거 저것도 닭살 돋죠? 죽어야 되는 건데 정말 닭살 돋는다 너 세커라기 좋은 데인 거 같은데? 세커라기는 못 타지 그냥 쓰리오 하면 돼요 지효 때문에 내가 또 아 정말 왼쪽 너무 많이 안 보셔도 될 거 같은데 괜찮아요 저거? 저거 쇼크 씨죠? 되게 쉬울 거 같은데 아 넘어갔으면 괜찮겠네 넘어가는 데 얼마 걸려요? 괜찮대 괜찮다고? 넘어가는 데 한 20분 정도 걸려요? 거리 많이 나가시니까 괜찮다고? 진짜요? 진짜요? 어? 닫았다고? 우와 이야 갑자기 살아난다고? 이렇게 해서 주워온 건 아니지? ㅋㅋㅋㅋㅋㅋㅋㅋ 카트 도로 방향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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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으로 치면 돼 응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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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수리온 자리 딱 좋아 파 하면 되지 와... 이걸 넘겼다고... 아... 여긴 굴러 내려오겠네 이야... 굴러 내려오겠어 여기는 이쪽으로 쳤어야 돼 그래서 형이 이쪽으로 친 거구나 여기 와봐가지고 언덕이 엄청 시원해 세게 치면 50도 나오겠네 굿샷 나이스 나이스 굿샷 못 쓰는 리얼 아.. 어우 아.. 어우 아.. ㅋㅋㅋㅋ 육치 육치 컵 고우! 50, 40 찰떡이 조심해 꼴 꼴 살았어요 1, 2, 3 셋 오! 오! 쓰질 않았는데 지효 어디 갔니? 아, 골프 장면 구석구석 살피는구나 아, 골프 장면 구석구석 아, 좋다 아, 좋다 좋아, 좋아 아, 좋아 아, 좋아 너무 커 한 컵 한? 네 선수들 사이에서도 루틴 긴 사람들 많죠? 네 아, 그거 그냥 갖다 말았네 나이스 5, 4 5, 4 4, 5 5, 5 5, 6 네 네 5 응 5 5 5 5 5 5 뭐 그런거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리 나이스! 나이스 보기? 제일 좋아하는 거리 파스리 파스리 최고 5억까지 할 수 있는 그곳이 그곳으로 체류 잘 잡아야겠는데 그러면? 뭐예요? 피칭인데 120m 파스리 지금 현재 투업이죠? 삼천리가 모터스가 투다운 투다운 자 아나는 누구죠? 다요 네 고프로 네 고프로 다가오죠? 다가오죠 나이스 조건? 네 네 9번? 25 네 나이스 운이에요 나이스 운이에요 10m? 4m? 4m 왼쪽 왼쪽 4m 왼쪽 4m 가봐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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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우리는 약간 정했어 우리는 프로들은 왼쪽 오른쪽 나눴어 우리가 진짜 어떻게 잘 샀는다고 우측이야 9% 뭐? 하나밖에 안 보이는데 어? 언덕에 있는 거 아니에요? 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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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아 굿샷 나이스 야 확실히 우리는 이제 같은 팀이다 12회 정도 치니까 팀 컬러가 확실히 정해졌네 방향도 같아지네 기가 막히게 우리 둘은 안 보여요 아니 저 보여요 우리 그냥 아마추어도 약간 게임하면 대부분 다 뭐 만원 이만 천원 이만 천원 이만 팟3에서 드시고 그래 리어가 있고 팟3 팟5 팟5 보통 팟3 팟5에서 충분히 안 팟4는 사실 그게 팟3에서 많이 나잖아 막 굿고 막 그러면 진짜 안 보이네 나 어디 갔어? 바람이 있네 오면 그러네 나이스 오 나이스 나이스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오케이 시원 예 왜? 얇게? 아 내가 해줄게 네 와 오늘 가까이 폭추는 못 들어가네 아 진짜 피곤하네 아 이런 게 있구나 아 아 아 역결되면 브레이크 더 먹겠구나 더 잘 안 고르고 손결대로 이렇게 치워야 되는 거구나 이게 퍼팅라인 이렇게 만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벌투벌트 아니야? 아니에요 모래는 이런 거 털 수 있어요 스파이크나 막 올라온 것들은 이렇게 눌러요 일로 오세요 그럼 그 팀에 그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옛날에 그래토모로 그거는 벌타야 손따라 줘요 아 손따라 줘요? 아 손따라 줘요 월요일에 와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스트레스 많이 없어요 한 컵 그만 알려줘요. 그만 알려줘. 아 정말 너무하네 정말. 왔다 갔으면 사람 그렇게 안 봤구만. 알려진다고 뭐 그대로 치나. 확실히. 짧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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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아. 짧아 짧아 짧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지효 오케이. 뭐 당연히 오케이 지쳤는데. 야 말대로 그 다섯 개가 나왔네. 빨리 뽑이나. 거의 일곱 개. 아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우리도 할까? 하스 리에서 파이브 와우. 하스 리에서 파이브 와우. 또 당했네. 또 당했어. 많이 당하네 오늘. 근데 뭐 8,7이 한 번 남았어요. 8,5 남았어요. 막 프로가 엄청나게 가르쳐주더라. 막 나오면서 거기 거슬랄 수 없다고. 아 근데 진짜로 나는 그거보다 한 컵을 더 봤거든요. 생각을. 근데 이게 만다섯 프로가 얘기한 대로 놓고 하니까 뭐. 자, 세 번째요. 삼천리 팀이 세븐합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세븐합은 많이 들어봤는데 벌써. 세븐합, 맛있는. 약간 탁 트이는 약간 그런 느낌. 좋아. 가르쳼도 돼 있어. 근데 담밸리가 있어. 뭐 가기 쉬운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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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벙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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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샷. 네 버디 버디 쌍버디 그렇게 하는 사람이 가끔 하고 있지 내 속이는 가끔 하고 있지 참 있지 알겠다? 그치 자기만 아는 거였지 나도 가끔 해 이렇게 약간 짜보? 아니요 짜보? 약간 짜보? 약간 짜보? 아니요 아니요 아 그런거야? 아 내가 잘 본거야? 여러분들의 성아에 못 이겨 제가 약간 탄소를 한 번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아니 아니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저는 좋아요 그 탄소를 높여요 탄소를 높여요 탄소를 높여요 안 높였네 안 높였네 응 그래 사람이 갑자기 변하냐 아니 힘이 쭉 빠졌어 힘 빼고 쳐야 되니까 근데 원래 사실은 그게 맞지 어디 있는데? 어 저 하나 저기 덤볼 앞에 있는데요 우와 이렇게 돌아들어왔는데 야 뭐 어디 맞았는데 뭐 뭐야 이거 뭐 님 어 괜찮아요 네 나 이런 거 못 칠다는 법은 없지? 하지만 우와 쉽지 않네 지효야 옆으로 레이업해야 되지 않아? 나부터 쳐 나부터 쳐 저번에 봐야지 저거 어떻게 치는지 쟤가 어떻게 치는 거야? 잘 맞았어 작전, 작전인가? 작전 rules 지금, dude 회전 들어갔어요 왜요? 아, 못 봤어? 묘구샷을 못 봤단 말이야? 전화 하느라 아, 전화 하느라 낭이 맞어요? 나무 맞고요? 어디 나무가? 좋다. 거리가 안 맞을 것 같은데? 넘어갔지? 응, 넘어갔어. 최디 언니! 어디에 어디에 있어? 바로! 근데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하면 안 나가죠? 안 나가? 안 나가 봐 진짜 재밌다 생각보다 괜찮네 근데 걱정을 많이 했죠? 나 진짜 너무 걱정했거든? 응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생각보다 괜찮네 좀 덜 추워서 다행인 거 같아 맞아요 추웠어요 진짜 오늘 주가 날씨에 오늘이 제일 좋았잖아 아니 근데 다음 때부터는 날씨 완전 좋지만 아 그래요? 응 오늘 시즌 끝나고 뭐예요? 대회? 대회 끝나고? 네 아 일단 아무것도 안 하고 좀 누워지더라고 그리고 이제 좀 여행을 좀 가려고 어디? 일단 홍콩 한번 가고 오 오 부산 가고 좋다 좋다 아 대충이네 오른쪽이 좀 있네 감사합니다 호프 한번 보여주세요 라이 봐주세요 라이 봐주세요 라이? 우측이겠죠? 별로 없나? 우측 끝 단계 깨끗하네요 오 오 오 하이 오 오 아이스 오 오 오 오 오 오 나이스 가야 돼 오 오 오 오 오 오오오 약해 오케이 쟤 오케이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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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포홀 핸디캡 1번 근데 뭐 거리두기하는 거야 지금 뭐 코로나 같아? 파포홀 핸디캡 1번입니다 아 핸디캡 에잇 에잇 한홀에 투 없을 카면 되겠네 아 그렇지 자 그것만 볼 게 없네 안 와? 일로 오세요 에잇 내가 랜딩이 쳐봐 정확히 되게 정확히 쳐요 부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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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후 불러라 부샤 부샤 조금 들려 마셨죠? 네 후후 많이 불렀을까 그분은 영구한테 배워서 그냥 뭐 구피샤 습관이 되어서 뭐 여기는 그냥 나는 그대로 있으면 되겠네 낫게 여기서 뜨난 거 아냐 혹시? 네라 그사 랜덤 오 어릴 때 진짜 많이 봤는데 어릴 때? 뭐 봤어요? 샷이라고 말하는 건 모르는데 아 이게 습관이 돼서 뭐 여기는 그냥 난 그대로 치면 되겠네 낫게 여기서 뜨는 거 아니야 혹시? 못 본다 괜찮아요 제가 드라마 본 적 있어요? 어릴 때 진짜 많이 봤네 어릴 때? TV2로 나왔어요 뭐 봤어요? 제일 재밌게 본 거?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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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 아 그거? 파우러 쳐주니까 아니구나 아니 아니 얘기하다가 순수 얘기하다가 깜빡해 아 깜빡했네 그거 그거 그쵸? 공포 그거 맞죠 그거? 굿샷 와우 굿샷 와우 굿샷 보지? 그거 그거 아 그거 그거 상처가 제가 남편 남편 아 상처가 씨 거기 나와야 돼 응 잠깐만 그럼 내가 뺄게 아 씨 오크통 씨 야 그거 런닝을 하지 말고 약간 펀치로 쳐야지 아 근데 쳐도 돼요? 고프로가 보고 있다 너 쳐도 돼요? 네 그래 와 와 와 못 간다 태용이 아 너무 작아 응 가지가지 한다 정말 면밀 살 볼 보세요 됐어요 진짜 예쁘다 언니 오르막 4 있어요, 4 크리샤 크리샤 감사합니다 포인트 123m 기권 할 때가 왔는데 기권 할 때가 왔는데 그렇죠? 어? 물이 좀 이상한데? 이렇게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오, 나이스. 나이스. Not bad. 또 나는 기다려야 되네. 오, 그렇지. 나이스. 아, 나이스. 오케이. 감사합니다. 이거 넣으면 우리가 완전 끝나네. 게임이. 그래? 그렇지 않아요. 설명해 줄게. 아니, 아니. 파스리 있잖아, 파스리. 오! 안 줄 것 같아. 안 줄 것 같아. 해야죠. 저만 하면 돼요? 어, 저만 하면 돼요. 아니, 저 있어요. 네. 아, 저 봐. 저, 마크플러. 거기, 거기. 어, 그렇지. 우승하면 주는 거 있잖아, 마지막에. 주워서 주는 거. 자. 끝난 건가? 아니야, 아니야. 세 홀 남았잖아. 네 홀, 네 홀. 네 홀 남았어? 응, 네 홀. 지금 몇 홀 남았어요? 네 홀. 우리 삼샤니 팀이 라인업으로 이기고 있어요. 아, 이거 심하네. 근데 뭐 계획을 해보면 모든 홀을 안쪽 완전하게 이기면 새 홀은 파4, 파5이니까 12업을 할 수 있고 여기서만 파이브업을 할 수 있어서 한쪽이 다 이기면 17업까지 할 수 있어요. 저희 무토스는 이번이 기회의 오리죠. 기회의 오리죠. 130 제일 자신 있잖아요, 그렇죠? 아, 제일 좋아하는 거. 아, 그러니까. 나도 제일 좋아하고. 아, 진짜요? 그 사람이 제일 좋아하지. 130 제일 좋지. 제일 좋았지. 130. 옛날에 여자친구 키도 130이었어. 자, 파3. 우리 첫째가 130cm인데 지금은. 조금은 쪽인데. 킥이 어떠냐고요, 킥이. 킥. 오, 나이스. 아, 나이스.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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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유,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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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샷. 굿샷. 아, 진짜. 130cm이야! 핀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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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가. 나이스 이게 뭐가 니어친 잘 모르겠다 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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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마프로 따라간다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뭐 웃고 저기서 퍼터 해도 되죠? 조용 씨 안 돼요 숨 쉬어 야 야 진짜 간다 진짜 어떻게 이렇게 팀 대로 가냐? 어 온 어 온 맞냐? 어 야 그냥 온 거 아니고? 어 아 힘이 없네 진짜 와 귀 열리냐 오 마프로가 뭐 나 저쪽에서 되게 멀어 보이는데 와 마프로가 디어네 마프로가 뭐 야 나 같으면 세게 한 번 치겠어 오 나이스 와 와 나이스 파이 아 나이스 파이 아 계속 약해 아 어 이상해 아 씨 배고파서 그러지? 아니 이게 아니 이게 텅 텅 안 걸려 아 쟤 이게 좀 자랐나봐 잔디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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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것만 넣어 자 오 오 오 오 오 오 아 고주 이렇게 시원하게 접은 적 있어요? 아니요 없죠? 네 오 오 오 이거 봐 드라이버 담가 줬어 한 홀에 내 사업식 이길 수 있으니까 아직도 기회는 있는 거 같아요 12개니까 네 12개니까 자 맞아섬 프로 오너 이기려면 어쨌든 다 해야 되는 거네 네 와 구실하시다 구실하겠다 아 구실하겠다 시원하게 되겠네 아 거의 다가갔는데? 아니야 내리막으로 떨어져 아 근데 내리막은 떨어지네 굿샷! 나이스 굿샷! 나이스 감사합니다 굿샷! 쿵샷... 굿샷! 오.. 굿샷?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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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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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을 것 같아 괜찮을 것 같아 응 아 아주 이제 작정했네 아주 구석구석한 원기를 다 다 둘러보기로 바람에 100m에 아 이건 많이 어려운데? 그러니까 와 이건 지효 잠깐만 네 되세요 칠게요 오우 씨 체중이 너무 뒤 너무 뒤쪽으로 이렇게 되면 약간 이렇게 더 이렇게 감길 수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간다는데 이렇게 간다는데 오우 잘하셨어 오우 잘하셨어 오우 잘하셨어 오우 잘하셨어 오우 잘하셨어 오우 잘하셨어 오우 너 몇 번을 쳤니? 9번 아 약간 거의 펀치 같은 거로 친 건데 그러니까요 펀치 같은 거 아니에요 형 아 맞춤 나이스? 나가 갈까 거의 비슷한 데 1위 더 어렵지 내리막라이에 피누 오르막 아 그러네 그렇지 그냥 올려 치니까 나는 안 돼 아 이건 내려가니까 다 안 좋겠구나 아아 샷 핀락 핀락 정말 딱 이렇게 손으로 던지는 것처럼 대박이다 딱 단독으로 샷 들어간다 굿샷 굿샷 역시 근데 파4가 네 50m 60m 남는 경우 별로 없지 없어요 그렇지 파5나 간혹 근데 요새는 거리를 많이 늘리지 완전 맞아요 잘 치니까 그러는 거야 내가 감사합니다 넣어야 하느니라 네가 넣으면 큰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왼쪽 끝 아 그럼 거의 치 거의 안 보다시피 와 이걸 어떻게 안 보지 약해 약해 오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치께요 어 저기 저기 있어 왼쪽 조금 있죠? 지원 씨 지지 않았어 일단 로우는 왼쪽으로 넣었네 왼쪽으로 넣었네 왼쪽으로 넣었어 이렇게 놓고 한숨이 이빨 들어 올게 한숨이 이빨 들어 올게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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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디 나이스 오디 두 개 마다 손 풀어야 될 거잖아 나이스 오디 나이스 오디 나이스 오디 나이스 오디 나이스 오디 나이스 오디 역시 자 이제 방법은 남은 구호에서 이글이 나오니까 이글 하면 다 까줄 수 있어요 약간 우리 동네 스타일이네 이글 하면 다 엎어주는 거? 한 9점 까줘 9점 하나 놔두고 아 그래? 좋아 이글 나오는 팀에 9점 까줄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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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글 나오는 팀에 여기가 투어 나기가 쉽지는 않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마다 손 풀어 오케이 한거죠? 네 두 샷 두 샷 두 샷 와 잘 맞았다 잘 맞았다 잘 맞았다 보일 거 같아 오 잘 맞았어 잘 맞았어 와 정확하게 쉰 보일 거 같아 와 거기야 와 거기야 딱 거기 자리야 여기라고? 거기에 딱 보여 핀 나이스 저기서 한 30도 정도 페이드로 치면 딱 핀으로 간 거죠? 30도 페이드 쳐야 돼? 거리가 안 나올 것 같은데 페이드 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괜찮아요? 네 괜찮을 것 같은데? 괜찮아요? 오 쟤야 오 쟤야 아니였어요? 아니였어요 펑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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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번에 진짜 나쁘지 않았어 시계 쳤는데 거기서도 너 톤 안 돼 내 생각에 펑커 넘어간 것 같아 불러와가지고 성수 형 거짓말 한 거야 뭘 보여 보이긴 이거 무조건 왼쪽 가야 보이는구먼 나무 쪽으로 가야 되네 엠 흥 엠 에어 하나 퐁 아 저는 그냥 한 번 가볼게요 가봐야지 굿 페이드 굿 페이드 간다! 간다고? 굿 페이드 간다! 굿 페이드 간다! 굿 페이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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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고프로 짐 싸 짐 싸죠 우리 오늘 이글 나올 수도 있겠다 잘하면 짐 싸 짐 싸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요 와 죽는 건 아니겠지 어 나이스 원 왜 저기 핀이 없어? 빨리 갔어 내가 옮겨줄게 빨리 가가지고 네 볼 옆에다 딱 옮겨줄게 아 저기 핀이 없네 지원씨 삽 좀 주실래요? 그래서 지갑에 있는 돈을 확인하게 됐네 얼마 있나 봐야겠네 오늘 출발하겠습니다 대출도 돼 대출? 오 맞고 저기 있다! 저기 있어? 저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짐 싸 짐 싸 탈락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콩osity 재미있 maker 탈락 벲쥬 저 아쉽 좋 comments 오앗 나이스 셔ти 오앗 오! 오앗 오앗 와앗 잡았다 아깝다 오 manipulated 내가 먼저 하고 싶었는데 하하하하 이글 이글 왜이렇게 많이들어? 왜이렇게 많이들어? 내가 양보했어. 나이스. 앞으로. 아 나이스. 이걸 양보했어. 나이스 보디. 나이스 보디. 우리 21점으로 지겠는데. 저기요? 언니 저 뻗어주세요. 고. 오케이. 우리 2년 6개월 만에 한 4번 정도의 이글 시도가 있었는데. 한. 한 6, 7m 정도? 2, 3m 정도? 아 약. 아이차. 아이차. 영차. 오케이. 나이스 보디. 나이스 보디. 나이스 보디. 나이스 보디. 나이스 보디. 우리 좋은 것its, 나이스 보디. 와아이차. 네. 혜앨. 하하. 24업으로 이겨보기엔 처음으로... 24업 24 아니 근데 뭐 14나 24나 뭐 우리는 뭐 체감은 25니까 돌이킬 수 없는 업다운이라는 걸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연기는 끝난 거고 끝났지 메인전에서 한 사람 먹을까? 괜찮네 이 PD 나쁜 사람이네 저녁 싸기 한 사람 몰빵하는 거냐 꼴찌가 사는 거 꼴찌가 사는 거라 갑자기 왜 내... 나한테 기운이 오는 거 같지? 갑자기 정신을 확차려야 되네 곱프로 골해두기 하는 거 갑자기? 아니 골치 아니 이제 개인전이에요 개인전? 밥 싸기는 개인전이에요 열심히 치겠어 알았어 얄짤 없어 자 자 빨리 가자 아 힘들지? 어려워 맞풀 화이팅! 네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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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맛볼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설마 그랬겠니? 그냥 변함이 없네, 변함이 없네 열심히 치는 게 아니고 그냥 치는 거 치는 거 같은데 아마추와는 딱 그런 순간 딱 절어 팀장에서, 어떡하지? 잘 봐야 될 텐데 어, 야! 어, 야!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아, 진짜로 살았어 어디로? 여기, 여기 살았죠? 살았어요? 깜짝 놀랄까? 계현님 살았어요? 응 아, 그래요? 살아도 저기에 사는 게 아니겠지 벙커? 벙커 벙커 벙커전 벙전 지호야, 살아야 된다 네? 귓샷이 아니야! 아니라고? 아니야 어, 굿샷! 어, 굿샷! 안 돼, 안 돼! 굿샷, 굿샷! 굿샷 아니야 아니야, 벙커잖아 벙커 올라갔어, 올라갔어 내려갔어! 내려갔다, 내려갔다, 벙커다! 난리 났다, 야! 올라갔다, 내려갔다, 난리 났다, 와! 올라갔다, 내려갔다, 난리 났다, 야! 야, 왜 드로그가 안 걸리지, 이게? 아, 예! 갑자기 스트레이트로 변신했네? 네 아... 고프로 따라갔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한몸이야, 오늘 어쩔 수 없는 팀인가 봐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쪽으로... 아, 벙커 빠지게 다행이다, 그리구 와... 아니, 여기 어디로 왔어? 네? 공이 안 보이는데 한 저... 저 정도 왼쪽에 있네 아, 있어? 그거 없으신 거 같은데 그래, 이거 이상하게... 절대 살 수 없는 공이었던 것 같은데 포기해 포기해, 포기해 여기 있다 아, 저... 여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무벌드로 비해, 아니면... 응 아, 우울다 말뚝 넘어갔으니깐 환타 먹고 가야 되는 거죠? 애들한테 비밀로 해 주실래요? 하시... 맹굴하고 그랬어 일단 비밀로 해 주세요 아이고야 아이고야 하시... 나쁘지 herzlich 괜찮아? 응... week 우술할 거 없으니까 어이, 왜? 자 자 자 알았다 물 해봤다 아 진짜 여기 아 진짜 여기 자꾸 들어가지 아직 기회가 있어 굿샷 굿샷 어 감사합니다 굿샷 굿샷 좋다 좋아 굿샷 맛있어? 스피 스피 오오 마크 띠리 마이스 마이스 마프로 아니 마크 마크 왜 마크 마크 컨실드 받았잖아 지금 마크 마셨어? 쟤 마크 마셨어? 야 이게 팀워크라는 거야 지호야 개인전이잖아 분명히 개인전 여하튼 17원의 팀이었는데 어이 없음 마프로 감사합니다 네 대박 오른쪽 뭐야 보기야 그래서? 왜 파야? 진짜로? 어 몰라 이거?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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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파는 안정권 아니야? 아니 지금 어 아우래 아우래 넣어야 된다 지호야 어이 넣어야 돼 응 좋다 좋아 좋다 어이 한 번 더 한 번 더 밥 살게 밥 살게 지호야 사실은 나 엄벌 받아서 복이야 뭐야 뭐야 그럼 붙였지 어? 그럼 붙였지 붙였지 오케이 레스파 파 맛있게 드십시오 네 파는 맛있게 드십시오 맛있게 드십시오 자 이제 고지우 프로 팝업 진짜 오늘 처음 본 거 같은데 오 프로 오늘 그냥 일진이 안 좋다고 생각해 야 나 이거 이거 2단으로 끌어서 계산하는 거 오늘 처음 본 거 같아 아 대회에서만 한다는 2단으로 끊는 그 아 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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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감사합니다 이야 우승법 같았어 우승법 고지우 너한테 담았다 너한테 고프로 네 저거 못 넣으면 제가 이제 몰빵이야 네 저거 가르쳐줘도 돼 아 그래요? 응 가르쳐줘야지 지호야 넣으면 내가 살게 네 형이니까 진짜? 어디 보여요? 우측 네 넣으면 잠깐만 3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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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땡겼어 아 땡겼어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맛있게 드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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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야 고프로 많이 드시지요 잘 먹을게요 그리고 메뉴는 우리가 더 센 게 들어갈 거야 저기 물 좀 주세요 물부터 먹이려고? 물 좀 주세요 우리 등심을 먹어야지 여기가 되게 유명한 게 시그니처 것이 있는데 세 가지 맛 등심이라는 게 있어 그러시죠? 고기 하나에 세 가지 맛의 고기가 있어 일단 여기 있는 이 세 가지 맛 등심을 먹어 물부터 먹어 물매를 뜯으라고? 물부터 여기 전복이랑 육회를 같이 나오는 전복 한우 육회가 있어 야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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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든 지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맛있어 여기 전복 한우 육회 그리고 세 가지 맛 등심 그리고 여기 숯은 양갈비가 들어있어 왜 이렇게 많이 시켜? 들어와 봐 야 왜냐면 소스야 등심을 먹고 양념갈비를 먹고 끝내는 게 순서랑 아 나는 진짜 양념 안 좋아하는데 그래? 쌩 양념 선택 저는 쌩 그래? 쌩 그래 양념 양념 선택 먹어봐 아 근데 배고프죠? 네 아 그러니까 계속 저 중간에 좀 바빠가지고 뭘 머무는 게 없어가지고 네가 제일 배고프지 않네 아 나 되게 배고프지 되게 많이 배고프지 제가 원래 골프는 핑계가 많은 운동이잖아 아 겨울철에 허리가 좀 아파가지고 허리가 좀 아파요 근데 그거 뭐 성적 좋으면 네 어차피 똑같이 라운드 뛰는 거잖아 4, 4분 라운드 뛰면 성적 좋으면 제일 피곤해요 보라치만도 안탄대 저는 약간 여기 약간 통단한 느낌이야 뭔가 근데 그 순간에 집중을 엄청 빵 하고 하니까 뭔가 개운한 느낌이 있어 아 통단하고 안 피곤해? 원래 그러면 피곤하잖아 근데 또 나중에 잘 때 되면 완전 피곤해 아 그래서 쓰니깐 사과의 간장 와 진짜 맛있겠다 저희 제철 곱창림이랑 같이 싸서 드시면 곱창김이에요? 곱창림 난 육회에 또 전복 들어간 거죠 처음에 맞습니다 난 처음으로 드셔 응 마시네 드세요 아니 그래도 오늘 제일 고생하신 고프로가 먼저 아이 같이 그래 고생은 네가 제일 많이 했어 아 그치 얼마나 힘들었겠어 형이 아니지. 연장 전에 내가 먹을게. 요새는 살짝 뭐 그런 날씨도 있고. 그럼. 아 그렇게? 그래야 먹자. 간이 끝내줘야 돼있다. 이게 보통 김이 기름으로 하는 김이 아니잖아. 간이 안 돼있거든. 그냥 간이 안 돼있거든. 근데 이게 약간 짭조름하게 간이 돼있어서 너무 맛있어. 우리 맨날 그런 얘기 하거든. 너무 맛있다고. 골프 잘 치고 맛있는 거 먹는 게 응. 그럼. 세상에 제일 행복하더라고. 너무 맛있어. 이런 거 물어봐도 되나? 뭐야? 올해 상둑 얼마예요? 받은 거? 상둑 얼마 저는. 상둑 맛. 받은 점으로는 얼마예요? 저는 많이 먹었어요. 오 6천? 와 한 1억 정도 차이 나네. 대단하다. 근데 솜천리는 우승하자는? 차트 우승하자는? 100%를 올랐으면 좋지. 그치 당연하지.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거의 다 그러지 않아요? 스폰서들은? 아니요. 몇 세면 하는. 아 그렇죠? 50%에서 거의 50%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아 그렇죠? 아 그렇죠? 아 그렇죠? 아 그렇죠? 아 그렇죠? 보이시는 게 이쪽이 이제 알등심. 흔히 말하는 꽃등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아 그렇죠? 이제 새우처럼 생긴 게. 새우살. 새우살입니다. 중간에 보이시는 하얀색 막이 있는데 여기 금막이고요. 네. 금막이 좀 식감이 있어요. 그냥 파무침이랑 같이 돼. 아 그래요? 양호원 있네요. 이게 여기 바른 곡이 정육점의 시그니처 곡이야. 시그니처 컷이라고 그러지. 고기를 다 컷 하니까. 나 컷샷 치고 싶은데. 나 딱 그 생각나는데. 그치? 이 정도면 미쳐있는 거야. 난 내일 머리 컷 해야 되는데. 어? 저도. 저 진짜 다 막았어요. 나 이제 가요. 저도 컷어야 되는데. 난 내일모레 나. 난 어저께 갔어야 되는데. 오늘 마프를. 고지우 프로도 좋고 여기도 좋고. 그럼 이제 우리 다 이제 끝났으니까. 그때 그거에 대한 진상은 이제 다 편해졌으니까. 어차피 게임은 다 좋고. 뭔 진상? 이거에 대한 진상을 한 번. 진상을 한 번. 왜 그랬는지 한 번. 아이고. 진상 한 번. 진상 한 번. 내 신념을 알로 갔나? 아니야? 전화 봐봐. 왜 그랬는지. 뭔가 연예인 같아서. 부담스러웠고. 아 그런 걸로. 괜찮아. 괜찮아요. 아 좋은 의미였네. 나도 만약. 여기 네이버에 지면. 찾았어요. 나도 나오거든. 근데. 나도. 못 알아봤어요. 지주의 가능한 생활. 아 뭐야. 저희는 새로운 목표 했다. 다 해가지고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목표가 뭐였는데요? 어 이게 1승이랑 상금 4억 넘기기였는데 둘 다 잃어가지고 와 그러네. 저는 목표했던 거를 거의 다 못 잃었는데 목표가 뭐였는데? 어 상금은 저는 5억 넘기기였는데 그래도 4억 넘기기가 언니 목표라고 하면 잘했네요. 그래도 들어간다. 음 맛있다. 맛있다. 여기 아까 이 묵음지가 있어가지고 소금 안 찍어먹고 이 묵음지랑 같이 먹으면 맛있어. 저희 명이 된장죽이고요. 뜨거우니까 조심히 드세요. 이거 되게 재밌는 거 올려라. 이 된장죽이랑 고기를 먹어도 맛있네. 그냥 올려서. 난 이거 그래가지고 뭘 할 줄 알았어. 뭘 할 줄 알았더니 퍼주는 거였었네. 재밌는 거 알아 그래가지고. 그죠? 풀려고 하는 걸 뺏어가지고 굳이. 아니 네가 풀라고 그랬어?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지. 점점 맛있어지는 거 같아. 점점 맛있어지는 거 같아. 음. 이런 걸 성덕이라고 그러나? 유튜브를 하는 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그는 몇몇 때들이 있어. 그는 또 그런 날이 내가 좋아하는 프로들을 이렇게 시작해. 그리고 밥도 먹고. 얼포도 치고. 14불에 이기기도 하고. 농지를 터지는 밥도 먹고. 근데 내가 유튜브 안 했으면 어떻게 이런 얘기를 말하겠어. 오늘 소개비 어땠는지 우리 마더 선풀에 부탁. 오늘 일단 어제 저녁부터 되게 걱정을 많이 하고 왔는데. 생각보다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오늘 하루 잘 했던 거 같고. 좋은 경험이었다. 네 얘기는 아닌 거 같다. 네 얘기는 아닌 거 같다. 오늘 내년 목표는 그런 거 같아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목표는 없었는데. 일단 제일 우선은 일단 LPJ 씨드를 확보하는 거고. 그리고 또 기회가 된다면 내년에 또. 2승을 하는 게 또. 2승하고 LPJ로. 좋다. 2승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2승하고. 동상 3승을 하겠다. 그렇지. 그러니까. 2승하고 LPJ로 바로 그냥. 열심히 응원할게요. 우리 코지오프로. 소감. 저 오늘 너무 즐겁게 했고요. 저도 걱정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걱정 안 되면 됐어요? 골프 걱정은 안 했는데. 골프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고 가고. 과고 나고. 재밌었어요. 오늘 연예인이랑 친으라고 굉장히 많았어요. 네 아 고생 많았어요. 되게 까칠하거든요. 되게 나는 진짜 뜻밖의 답이 나왔어요.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야. 네. 고진푸드 내년 목표는? 네. 저도. 저도 세계 랭킹 올려서. 큐스쿨 나가는 게 목표예요. 그 전에 우승 한 번 더 하고 싶은데. 고진푸드 내년 2승 준비합시다. 2승. 2승하고 LPJ로. 그렇지. 2승하면 LPJ 마지막 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이거 만난 건 2년인데 제가 두 배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같이 골프를 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영광이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3.10으로서 보상 없이 오래오래 프로 활동할 수 있게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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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구독자 이벤트입니다. 댓글 많이 써주시고요. 응원 댓글 많이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20분을 추첨해서 바른고기 정육점에서 에데이 갈비셋을 선물로 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davŻ잇의 강한 추억을 ak 연주 kalian이랑 if all deliver your new day. 구독 시작.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удь 테스트 weekly. 구독자 이벤트에 참고해주세요. mengen outdoors every time 잘守って LEAB text가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과 함께 부탁드리고요. 근무되고 있죠?